레디 고! 야 강아지님 얼른 레벨업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다 위로 올라가는거야! 잠깐만 누구야! 누구야! 누구야 이거 처음부터 라인 꼬였는데? 야 저거 못 먹잖아 와 내가 못 먹는 줄 아네 오지마! 아 진짜! 아니 라인! 뭐하는거야 아 손잡고 어떻게 한다고 이거 약한데 아 아 뭐하시는겁니까 설명해보세요 아 뭐해요 강아지님? 강아지님? 뭐해요? 그냥 위에 있어요 그냥 그냥 아 안 된다 이거 못 이긴다 쎄가 먹었다 쎄다 아우 스피드가 아니여가지고 아니 아니 아 진짜 유비 차면 되는데 아 아 아 위험하다 라인 진짜 위험하다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미안해요 먹으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태커로 가야되잖아 아니다 배도 한번 해보자 아 와 이거 아 이거 죽겠다 릴리니코아 안녕하세요 저녁시간 때문에 오시는구나 아 이거 7 되야되는데 의미없는데 아니 왜왜왜왜왜왜 와 죽었어 아니 왜 안 써지지 이런 블랙히 혼자 덱이 있거같애서 못막아 아 아 그래요 퇴급 아 알바하고계신구나 솔라 빔 아 망했다 아이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라인에서 망있어 지금 촉반라인 때문에 아 아 아 안된다 아 편퀸이라뇨 편해져 얼마나 대단한건데 대단하신거에요 아 못잡았다 네 랭은 아니에요 냉전이면은 벗겨 욕나와줘요 냉전 아닙니다 이거 아 진짜 다 돌아가셨네 아 너무나 후회된다 너무나 후회돼 라인에서 너무 망했어 우리 아 이건 혼자서 내가 못가잖아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 상황하면 이겨볼까 야 야 잘했어요 개다오라 그래도 잘했다 뭐해요 지금 원래 때려 빨리 떼기전에 이거 뚫을게 있나 못듣네 못듣네 자 바뀌어 아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아 위험하다 왜 보이면서 했지 아 잡았다 진짜 큐어링 잡아가 좋아할게 아닌데 강아지님은 연습 더하고 오세요 예 안되겠다 강아지님은 지금도 안 돼 지금 거기서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뭐해요 강아지님 안 돼 강아지님 이러면 안 돼 이어 으으 아 잘 막았다 zou 여기 아우 왜 이렇게 안움직여져 네 맞아요 먹밥게임이 뭐예요? 판복하시죠 이거 못이겨 아니 왜 왜 또 이게 싸지는거야 곱좋 이건 해봐 아 깜짝яти 있다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우리 지금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와 빨리와 빨리 Bryant 빨리빨리 이거를 이긴다고? 잠깐만 이걸 이겨? 이걸 이긴다고? 이걸 이겨? 아 젠장 못 이기는구나? 에이, 못 이겼네 에이 강아지님 연습 더 하고 오세요 안되겠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젠장 라인부터 실패하셨죠 라인부터 내려오셨어야지 가자 제발 어 쟤가 왜이래 아아 못 잡는다고? 아아 사 삼 이 일 윈 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